이번 주에도 제가 일단은 리딩을 유진수를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15강의 가우스 공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16강의 리만의 복소 해석과 대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디스클레이머를 걸고 싶은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올 때는 제가 적은 노트대로 제가 설명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놓고 제가 적은 노트를 전혀 안 볼 생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어떤 나는 어떤 측면이 그냥 단순히 노트에 적어놓은 것들을 리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거를 공감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냐면 리만의 어떤 수학의 어떤 방식들을 각자가 납득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수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서의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16강의 얘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괜찮죠?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오늘 대화 끝에 좀 남기기를 원하는 얘기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건 레코드를 특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리만의 복소에서 레코드에 대한 스터디들이 저는 나오기를 원해서 오늘 얘기들을 좀 하려는 게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오늘 얘기들을 화생시키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16강 증문수 16강 노트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일련의 레코드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이 시간에 좀 설명을 좀 약간 해드릴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 입장에서 신경을 쓰는 수학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리만의 수학들을 매개체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금 주말에 들어오신 거죠 모든 의미에서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그 엄한 것부터 좀 약간 얘기를 좀 드려보면 리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질문수 1, 2강 할 때도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 리만은 수학 논문을 평생 쓴 게 5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만의 이름이 들어가는 업적들을 한번 저희가 나열을 해보자고요 꼭 지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리만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해냈을지를 정말로 그 주파수를 맞추게끔 하는 게 제가 대화들을 만들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다들 리만 이름 들어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리만 적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분에 리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베르나르트 리만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리만 하면 사실 좀 더 친숙한 게 리만 기아 그쵸? 내가 이거에 얼마나 그 결부되어 있는지랑은 별개로 아마 리만, 리마니안 지오메티라는 말들은 스쳐가면서 특히나 수지 채널에서는 많이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리만 기아의 중요성 자체도 그 어떤 내가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여아랑은 별개로 분명히 어떤 수학에서 중요할 거라는 것들은 아마 그냥 별 거부 없이 어떤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어떤 천재나 어떤 괴담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게 리만 가설 리만 가설은 약간 정수론 쪽의 어떤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리만은 그 가우스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컴플렉스 펑션 디어리라고 부르고요 오늘날은 이거를 복수해석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6강 얘기는 복수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적어도 언급이 된 것들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랑 상관이 있냐면 적분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미적분학 즉 해석학이라는 상관이 깊어요 리만기아라는 거는 그냥 오늘날 리만기아라고 부를 뿐 19세기 당시로 한다면 비유클리드기아의 산부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대수가 수학의 여왕이라는 단어를 어떤 말할 때 보통 가우스가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그 리만 가설을 포함해서 실제로 뭐랑도 상관이 있냐면 대수학과 정수론이랑도 분명히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복수해석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라이브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덤짐한데요 하나는 실제로 그러니까 쓴 논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훑었어요 근데 그 이것저것 훑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안 중요한 것들을 겉으로 훑었다라는 그 정서가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건드려서 브릿지를 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리만의 수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결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냐면 어떻게 그 생각을 해냈을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잖아요 그 어떤 생각의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겨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리만은 어떤 30대 후반에 이제 타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어떤 수학에 종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수학 역사에서 반드시 남을 일은 이거는 너무나 자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분야들을 연결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시야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해냈을까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욕심을 내게끔 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그 시야를 공감할 수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그 시야를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내 어떤 전공이 있고 내 관심사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특정 빌드가 있을 거예요 이건 꼭 비단 순수수학의 정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수학을 어떤 활용하는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뭔가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리만의 어떤 수학이 주는 것들은 굉장히 넓은 수학들의 브릿지를 놓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분명히 어떤 부분들을 깊이 들어가서 보더라도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이 타 분야들이랑 어떻게 통섭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모종의 수학적인 시야들을 제공해 줄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점도 대충 공감은 가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지식들을 보고자 하는 매개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정리가 있고 그냥 거기서 어떤 함의들이 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것이 전부가 전혀 아닌 정서에서 저희는 이 대화를 하고 싶고 리만의 입장에서 그 생각의 방식들을 먹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냈을까? 그거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에 대한 매개체로서는 수술 채널에서 9개월에 넘는 시간 동안에 리만의 복수 해석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적어도 어떤 이 리만의 생각의 어떤 방식들에 어떤 약을 하고 이 생각을 했을까는 충분히 얘기를 다 남겨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어떤 이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스터디가 꽤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럴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책들이나 논문을 참고해서 만든 것들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리만의 복수 해석이라고 하는 건 수술 채널의 정체성이에요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수술 채널을 시작했던 거는 기대수로 올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대수로 올린 기준은 나중에 내가 언젠가 리만의 복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날려를 하려고 할 때 디테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한테는 기대수예요 그리고 이 직문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리만의 복수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한 개론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현대 수학 개론 콘텐츠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저의 수학적 정체성인 동시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시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어떤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려는 게 목적이 모든 의미에서 지식을 얘기하려 생각했지만 혹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떤 포멘트나 질문이나 어떤 정서의 어떤 대화의 결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실 말씀을 좀 듣고 얘기를 좀 시작하면 보통 이제 수술 채널에 보면 어떤 수학 공부에 대해서 컨설팅 비슷하게 어떤 것들을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 당연히 수술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할 때 수학을 같이 누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커뮤니티고 어떤 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물론 예를 들어 특정 수학을 공부하려면 어떤 이런 필요 조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저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리만의 독서에서 저한테 있어가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정서는 모든 힘에서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리만의 어떤 수학자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리만의 복서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필지메달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가 그 복소기아라는 분야가 사실은 필지메달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복소기아 쪽으로 필지메달을 받은 필지메달리스트들이 제자들을 안 남기고 타개를 대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좀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리만기아라는 분야로 1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컨퍼런스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근데 한 20년 전에 푸안카레 가설이라는 게 풀렸을 때 리만기아 쪽이 약간 붐이한 20년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때 단시에 가서 그런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AI나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얼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리만기아를 연구하는 사람 자체가 씨가 마른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리만기아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없는 게 복소기아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시대 분위기나 약간 그런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근래에 이제 필지메달이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들은 예를 들어서 조합론과 뭐 예를 들어 대수기아나 그런 것들이 결부되어지는 방향들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많이 이제 어떤 필지메달을 포함해서 각감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이제 리만의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던 이 복소기아라는 분야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인기인 수학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기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그 위대한 선진들이 제자들을 많이 안 넘겼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알아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수학 공부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것들을 공부를 하고 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한다면 수술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그 제 뿌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대화들 끝에 남기기를 원하는 거는 각자 내가 나는 이런 류의 수학들을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싶다 해서 조금 단서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게 오늘 제 어떤 대화의 목적이에요 괜찮나요? 그 혹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시거나 어떤 코멘트가 있으시면 듣고 시작을 하고요 네 저 하나 그냥 가벼운 인트로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0번째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그런 선생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덕분에 저희가 누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 분야도 그런 것들이 겹쳐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물리라는 분야에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면 통계물리를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박사과정 석박사 학생 다 합치면 100명 정도 굉장히 작은 분야라면 작은 분야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저는 복잡계라는 조금 데이터나 실용적인 분야에 있어서 사람이 더 많지만 순수하게 통계물리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고 또 그런 국가의 펀딩이나 다양한 어쩔 수 없는 환경들 때문에 제자들이 없거나 그래서 맥이 끊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그런 저도 이제 실용적인 학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너무 느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 저희 분야에서도 여기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통계물리에 뭐에서도 프랙탈 구조나 이런 걸 공부하는데 저희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원래 그쪽 연구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자들이나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쪽 연구가 끊겼다 되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필요한 건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뿌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조금 더 어려운 혹은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저도 점점 그런 이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서 좀 굉장히 공감하면서 오늘 대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결들이 있으니 뭔가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할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잖아요 저도 이제 남일로 선생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도 미만 기하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근데 이제 저희 학과 통틀어서 열리는 기하학 수업이 1년에 많이 열리면 두 개 보통 하나가 열려요 하나가 미분기하고 그리고 하나가 열릴까 말까 가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하학 그냥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건데 저는 그 교수님의 수업이 되게 재밌고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흔치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게 또 되게 주류가 아닐 수 있거나 불편적이지 않을 수 있거나 제가 되게 지극히 좁은 시야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어떤 특정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싶고 접하고 싶은데 환경상 그러지 못한다는 어떤 제약들이 가끔 아쉬울 때가 좀 있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리만의 복수 해석 기 레코드 남기신 거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요 19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봤다기보다는 들었죠 가끔 귀로 듣다가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은 거는 화면 보고 아니면은 그냥 소리만 틀어놓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좀 뭐랄까 아 이게 된다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지기 님의 어떤 그 마인드랄까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대수 아 잠시만 기대수란다 직문수 16강 레코드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리만의 복수 해석 레코드를 같이 보니까 와 이 많은 내용을 1시간 반 안에다가 직문수에다가 우겨 넣는다는 게 참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으면서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 이걸 1시간 반 또는 2시간짜리 레코드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함축이 된 나머지 좀 그 너무 함축이 돼서 즐기기가 어려운 약간 좀 그런 그 특히 시간이 아닌가 16번째 시간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점프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16강 직문수 16강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를 봐야 이게 진정한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다 스킵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풀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조금씩 목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터미넌트의 대수학적 정의 이해하기 이거는 예전에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갈루아이론 이해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귀류법 이해하기 테일러 전개 수련반경 해석적 함수 이해하기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목록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리만의 복수 해석 이해하기 이해하기 슬래시 음미하기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여기 목록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라서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만의 복수 해석 내용 가지고 스터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완전히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찍먹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좋고요 작년에 제가 리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유클리드 기학에서 비유클리드 기학의 장을 열었다라는 부분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1년간 어떤 제 수준과 어떤 제 속도에 맞는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진점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조금 더 어떤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늘 대화를 일부러 만들고 싶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매개체를 던지면서도 그 행간인간들의 실제로 어떤 수학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런 수학들을 리만이 어떤 관점에서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와닿도록 대화를 하는 거를 좀 포커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그냥 수학적인 질문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수학적인 질문으로 리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냥 어떤 되게 신화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찬탄하는 정서 말고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인 크레딧의 정서에서 리만이 한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 리만은 가우스의 제자였고요 박사 제자였고 그리고 그 박사학의 논문으로 그 어떤 복소 해석을 그러니까 복소 함수론이라고도 보통 부르고 오늘날 대학원 수업으로는 리만 공면론 리만 서피스 티어리라고 보통은 하는 편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리만이 다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리만 이전에도 적분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미적분학은 리만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라이프니치랑 유턴의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오버랩이고 그리고 리만 기아를 얘기할 때 제가 보통 많이 언급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드리는 불변량이 예를 들어 가우스 공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근데 가우스 공률은 가우스가 한 거지 리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리만이 한 일이 뭐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 개인의 이거는 의견입니다 혹시나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복소기화를 많이 공부하신 어떤 복소기학자들이 봤을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한 명의 수학자로서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리만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가우스는 공면에서 공면의 분류를 위해서 가우스 공률이라는 개념을 가우스 공률이라는 어떤 인트린식한 컨셉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외부 방향에 의존되지 않는 즉 리만이 한 매트릭 혹은 내적에만 의존되도록 사실은 가우스 공률이 주어진다라는 게 가우스의 업적이었다면 이 리만 기아를 토대로 한 일은 뭐냐면 이 차원에서 한 일을 N 차원으로 올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리만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리만 기아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맥락은 이 차원에서 가우스가 했던 일을 어떻게 N 차원으로 일반화하느냐 그래서 보통 리만 커베이처 텐서 이런 용어들을 쓰고요 혹은 리만의 섹셔널 커베이처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이 차원일 때는 가우스 공률이랑 같아지는데 일반적으로 N 차원에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거가 가령 상대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쌍국기아 이런 데서 먹힌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서 실제로 쓰였죠 왜냐하면 쌍국기아가 되는 시공가는 4차원이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단순한 일례로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리만의 업적이에요 리만 기아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크레딧은 어떻게 되냐면 2차원에서 지도 교수가 한 일을 N 차원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뉴은 아니에요 정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공률은 가우스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16강 직문수 노트에서 적어놓은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통상적인 컴플렉스 어네리시스라고 불리우는 수학에서 복소해석이라고 불리우는 수학인데 복소해석도 리만의 업적이 아니에요 복소해석은 기본적으로 콧이나 어거스트 콧이나 이미 되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복소해석 자체가 리만의 거라고 어버버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단어를 좀 워딩을 정확하게 쓰면 복소해석 자체는 이미 코시를 토대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리만이 한 거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한 거를 그거를 리만 공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 설페트 티어리는 컴플렉스 펑션 티어리 혹은 리만 설페트 티어리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컴플렉스 어네리시스랑은 구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어네리시스에서 배우는 홀로몰 펑션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그 코시로부터 이미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맥락에서 가지고 가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리만의 업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디스클레임을 좀 정확하게 하고 가고 싶은 건 보통 아주 초심자단에 제가 그냥 대충 얘기들을 하고 넘어가요 어떤 리만이 적분도 만들었고 복소해석도 만들었고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리만의 업적을 폄하하는 정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확장의 정서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져 있었던 단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뭔가를 한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 주어져 있었던 토대가 어떤 것들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거고요 단순히 그랬을 때 리만이 이해하고자 한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만은 토로스를 이해하려고 한 게 사실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토로스에 대한 얘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수학들이 어떻게 규칙으로 나왔는지를 각자가 좀 와닿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결이 아니라 어떤 수학을 왜 알아야 되는지들을 납득하도록 대화를 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사실은 토로스라는 단어가 익숙하실지언정 이 단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뭐냐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혹시나 해서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면 토로스의 데피니션은 컴팩트 서피스인데 S1 곱하기 S1과 디페오몰픽한 서피스를 토로스라고 정의해요 제가 이제 수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정서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정의는 약간 미분기아의 언어를 토대로 정의가 되어져요 디페오몰픽하다 이런 단어나 어떤 컴팩트 서피스다 이런 단어들을 약간 위상 수학적인 랭기지지만 사실 미분기아의 랭기지인데 미분기아의 어떤 초반부의 랭기지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말처럼 생각해요 이 토로스의 정의를 이 정의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 얘기를 오늘 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레코드에서는 자세히 얘기해놨어요 이게 왜 안 당연한 것이냐 이게 안 당연한 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당연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 S1 곱하기 S1과 디페오몰픽한 컴팩트 서피스가 데피니션인데 이 워딩들 하나하나 가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들이지만 일단은 저희는 이 시간에는 직관적으로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요 그래서 토로스를 토대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직관부터 함께 공유를 하길 원하는데 S1 곱하기 S1이라는 세스를 생각해 보시면 S1은 1차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써클을 제칭해요 유닛 써클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써클을 R2에서의 그냥 써클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런 써클이 있는데 이거를 곱집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S1 곱하기 S1을 생각하는 게 토로스예요 자 이거를 약간 이미지를 정서적으로 편하게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써클이니까 이런 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리를 다른 고리를 가지고 곱집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긴다는 게 혹시 직관적으로 좀 와닿으세요? 이거 혹시 괜찮으세요? 직관적으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괜찮나요? 오늘 얘기의 상당 부분은 제가 뭐에 할애할 거냐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는 수학들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 뭐 리만의 수학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이 지금 집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곱집합이니까 각 어떤 성분 집합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면 R2에서 S1이라는 집합부터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뭔지 그냥 정의는 명료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XY들을 모았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맞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곱집합 S1 곱하기 S1인 것도 잠깐 잊어버리고 S1에만 초점을 맞춰서 잠깐 생각을 좀 맞춰봅시다 괜찮죠? S1에 대해서 아시는 거 다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유의미하다고 얘기해지는 시점들에 대해서 관찰들을 좀 상상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S1에 대해서 뭐를 아시나요? 뭐 어려운 지식을 요구하는 정서가 아니라 나는 이 S1이라는 걸 어떻게 어떤 이제 그 바라보느냐라는 정서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셔도 상관없어요 원이니까 우선 원의 정의에 따라서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게 먼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워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떠오르고 또 R2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좌표 공간처럼 생각을 해서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같은 뭔가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적을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제가 이거를 Circle이니까 S1이라고 쓰겠고 공유가 되는데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화면 공유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는 그 한 점으로부터 제가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거리가 일정한 자취라 이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리라는 단어와 어떤 이제 뭐 자취라는 단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나온 것들은 배제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묻는 정서는 지식적으로 이거를 들어봤니의 정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S1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어떤 수학적인 렌즈들을 일단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서 좀 더 들어가서 뜯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있나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일러... 오일러 포뮬러에서 나오는... 오일러 포뮬러라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러한 수식이 성립하고 네 이런 수식 자체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지점일 거라고 봐요 자 좋습니다 또 있나요? 저는 S1 하면은 일단 경계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길이가 유한하다 길이라는 단어도 조금 쓰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무한한 직선이 아니라 길이가 유한하게 되어 있는 직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아 직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넘버링을 그냥 편의상 하면 그 지금 1, 2번 안에 들어가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베리에이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더 적어놓지는 않을게요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도 그것도 맞죠 안과 밖을 이제 구분하도록 하는 자체인데 이것도 한 1번 정도의 어떤 베리에이션 정도로 생각하고 두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무식하게 하나를 할게요 S1은 백터 공간입니까? 아니라서 묻는 겁니다 백터 공간일 수가 없죠 백터 공간이려면 평평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집합이잖아요 백터 공간은 아니죠 R1, R2 이런 거랑 다른 생김새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떤 대수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 혹시 맞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대수적 구조가 몇 개가 없어요 백터 공간 아니면 직문수 노트에서 다룬 얘기들을 답으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되지 않나요? 군이 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게 3번이 갖는 중요한 항입니다 그래서 항등원은 세타가 0일 때 즉 1이고요 E2D 아이세타의 지수업칙이 즉 군의 연산이죠 E2D 마이너스 아이세타가 E2D 아이세타의 역원이고요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집합인 동시에 군이죠 아까 직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얘가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 3번이라고 할까 그런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칭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데 중요한 워딩이 맞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맞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대칭성이 사실은 개입을 하는데 이거 탄력이 너무 많아서 이건 더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사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더 뜯어볼 수 있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화면을 다시 좀 끄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만 이미지를 좀 만들어 놓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대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온 대답들요 200년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00년 전에 없는 얘기는... 제가 약간 거기서 묻고자 하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단어 자체는 설령 달랐을지언정 지금 저희가 어떤 에센셜하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써클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방식들은 사실 제 개인의 의견에는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 워딩은 달랐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렇게 비자명하지 않아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들은 다 뭔가 누군가가 각잡고 이 어떤 써클 원회방정식을 들여다봤으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물론 오일러 포뮬라가 굉장히 좀 신기하기는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러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200년 전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정서는 각잡고 들여다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로스로 옮겨봅시다 토로스는 일단은 정의상 S1 곱하기 S1인데 물론 이게 인대라는 말이 같다라는 센스는 수학적으로는 디테어물피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이 말이 워딩이 비자명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그냥 집합으로서 그냥 단순히 S1 곱하기 S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일단은 그 관점들을 좀 비교를 좀 하나씩 해볼까요? 다시 화면을 공유할게요 어떻게 지금 하나씩 비판하시기를 원하냐면 1, 2, 3, 4, 5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제 얘를 제가 토로스라는 의미에서 T라고 쓰겠고요 토로스를 따서 이거는 그냥 이퀄로서 S1 곱하기 S1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그 틀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약간 어떤 맞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보는 정서에서 편하게 정서적으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1, 2, 3, 4, 5번에 대해서 토로스를 기준으로 여쭤볼 거예요 괜찮죠? 그 오히려 정답 없는 정서에서 약간 묻는 거에서 편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틀려도 수학적으로 틀려도 됩니다 자 1번 토로스라는 건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자취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애매해요 네 아마 X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2번 방점식일까요? 저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저 수학 교과서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원 그려놓고 Z축 돌려가지고 그거가 맞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저희가 그 2차원 구를 표현할 때 구면접 표격의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토로스도 표현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답이 맞다간 이게 답이 맞는데요 제가 이 퀘이션을 적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적혀요 이걸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토로스를 제가 지금 이걸 적어드리면 물론 여기서 X, Y는 복수수고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면 제가 2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는 좀 이거 뭐야 싶은 정서 들지 않으세요? 상상식인 것도 어떤 뭔 소리야 싶은 정서인데 이렇게 적힌 이 퀘이션을 이거 유식한 퀘이션 이름이 있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어 스트레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정서 좋은 정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뭐라고도 부르냐면 타원 곡선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elliptic curve라고도 부르고요 그 저희가 쓰는 어떤 컴퓨터나 해서 예를 들어 설정 같은 거 예를 들어 윈도우든 맥이든 들어갈 때 tcpip 이런 것들 가끔 인터넷에 한다면 건드려보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보았냐 이런 데 쓰이는 게 이 일리트 커버 이퀘이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어떤 정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이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토로스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S1이 있고 이거를 다른 S1으로 감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정식으로 적힌다면 으 싶은데 더 나아가서 이따기로 적힌다고 하면 뭔 내 소리냐 라는 정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서 한 가지 분쇄하고 넘어가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거 무슨 약을 하고 이런 거를 알아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알려져 있는 명제 증명을 읽어봐서 납득하겠다 이 정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좀 툭 떨어진 것 같은 정서를 좀 느낀단 말입니다 혹시 말이 동의해야 되시나요? 뭐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이 어떤 형태는 진노소에도 적힌 16강 노트에도 적힌이 있습니다 자 3번 이런 거 될까요? 그냥 비슷한 뭔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곱집합이라는 거예요 곱집합이라는 거는 두 성분이 서로가 별개죠 X성분과 Y성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S1을 따라서도 E2DI 세타1 한 그 각도를 가지고 볼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가지고도 돈 따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말 되잖아요 뭐 네 지금 딱 그 정서예요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게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의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3번에 지금 노란색에 우리가 흔히 아는 X,Y 자리에 exponential i 세타1 이렇게 i 세타2 이렇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방금 저희가 그렸던 이렇게 뭐랄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두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네 유니서클이 수직한 형태로 그러는데 꼭 수직일 필요는 없는 건 거죠 좋은 지적인데요 그 이게 어떤 걸 제가 틀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기만 하고 있는 거냐면 S1은 뭐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냐면 R2의 부분 집합으로 보는 거죠 원의 방정식으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1인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물론 R2로 봐도 되고 C1으로 봐도 상관없고 E2D 아이세타를 쓴다는 거는 C1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1 곱하기 S1을 하려면 어디의 부분 집합이에요 R4의 부분 집합이에요 혹은 C2 근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그림은 어디서 그린 거냐면 R3에서 그린 거죠 네 3차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 지금 순서상으로 쓴 건 그러니까 R3에서 쓴 표현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R4에서 썼다고 해야지만 맞는 표현이에요 물론 R3 안에서 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를 3수작 섞어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넛 모양 혹은 교과서에서 본 거는 굉장히 굉장히 그거는 R3 안에서 표현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S2 2차원구를 쓰는 거를 토로3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E2D 아이세타1, E2D 아이세타2로 쓰는 거는 그 표현이랑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말 이해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위에 3번이 노란색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걸 잘 모르겠는 게 3번은 완전히 등호관계로 뭔가를 보존하는 형태인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곡집합 시킨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팩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서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토로스 T의 정의는 일단은 S1 곱하기 S1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같이 합시다 괜찮죠? 그러면 S1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일단 곱집합을 생각하기 전에 S1부터 정확하게 생각을 다시 하면 R2에서 X,Y인데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인 X,Y를 모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희가 R2를 C1으로 바꾸면서 O일럿 포뮬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X,Y를 X 플러스 IY로 바꾼다고 말할 때 실제로 이거를 E2D 아이세타로 바꿔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여기서 그런 세타들을 이미 실수해서 모으면 이게 뱅글빵글 도는 유닛서클을 만들어내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S1을 표현할 때 X,Y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선택지로서 E2D 아이세타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중리적으로 그냥 된다의 영역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S1을 기준으로 그러면 T라고 하는 지파는 뭐냐면 S1 곱하기 S1이죠 각각의 S는 E2D 아이세타들의 모임으로서 정의가 되죠 근데 이 S1과 이 S1은 무관한 S1이잖아요? 각각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E2D 아이세타1이라고 파라미터를 세타1으로 쓰면 될 것이고 세타1은 이미 실수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S1을 기준으로 E2D 아이세타2라고 하면 이걸 순서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그냥 기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서의 올라폼을 나는 E2D 아이세타는 코사인세타 더하기 아이사인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각각의 성문들을 E2D 아이세타1과 E2D 아이세타2로 쓰는 거는 쓰면 되는 문제인 거죠 서로 배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S1 곱하기 S1으로 토러스가 정의가 된다고 말할 때 이 각각의 X성분의 S1과 Y성분의 S1은 서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걸 다 모아서 토러스가 나오는 것이죠 말이 전달이 되죠 한 S1을 가지고 삥 돌고 나머지 S1을 삥 동거가 다 돌아서 이렇게 생긴 도너츠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저희가 생각할 때 X축, Y축을 이 차원에 생각할 때 X랑 Y가 사실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X축, Y축으로 만들듯이 약간 그런 S1과 S1 두 개가 곱할 때 그 첫 번째 S1의 유니서클과 두 번째 S1의 유니서클은 사실 완전히 독립이란 단어를 쉽게 쓰면 안 되지만 서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말로 인풋변수의 독립변수의 개수가 두 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독립변수가 지금 S1이라는 어떤 서술로 인해서 E2D 아이세타들을 타입으로 적힌다 라는 얘기인 거겠죠 제가 좀 약간 호소하고자 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수학체 기술이 충분히 공감이 가시느냐 라는 점에서요 여기서 쓰고 있는 건 S1 곱하기 S1에서 각각은 상관이 없다 라는 것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거가 뭐였냐면 S1이 그룹이라는 거였어요 군이다 이 군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S1을 기준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어떤 유니서클이 있어요 유니서클이 있으면 1이 그냥 저는 복소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이 탕동원이죠 우리는 복소수의 곱셈을 기준으로 해서 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군으로서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속법칙이고요 맞죠 그러면 S1은 그룹이라는 거는 다 정서적으로 좀 괜찮나요? 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자체가 군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S1이 군이면 S1 곱하기 S1은 군이에요 아니에요? 각 성분들 별로 군이죠 군이라는 거는 연산이 정의가 되고 이 연산을 기준으로 항도원과 여건이 주어지면 돼요 여기서 물론 결합법칙도 돼야 되고 근데 각 성분 두 개는 독립이죠 그럼 각각에다가 군 구조가 있으면 곱지 파배는 군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따로따로 생각한 다음에 가치 있는 거로 생각하면 장편이니까요 혹시 정서가 동건이 맞죠?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으면 곱지 파배에 해당하는 것도 그룹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증명을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너무나 파당하고 자명한 이야기 이제 팬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러스는 그룹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냥 군이라고만 하면 군에는 구조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모양을 공간의 모양을 결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군이라는 것만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S1 곱하기 그러니까 S1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미 모양을 기학적인 모양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단순히 군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내적도 같이 정의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토러스의 정의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미분계와 초반부를 배우면 안 당연하다는 거에서 뭐가 중요한 점이냐면 토러스를 얘기할 때는 내적을 정의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S1을 얘기할 때도 내적이 없고요 S1 곱하기 S1 자체를 2차원 서피스로서 얘기할 때도 내적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의 자유도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더 워딩을 쓰면 2차원 군은요 사실은요 선택지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토러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게 토러스라는 워딩에 있어가지고 아까 구체적으로는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일단 이거는 그냥 어떤 공감의 정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팩트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어떤 외계어로 갔었던 2번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화면 공유를 껐다 키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맥락에 따라서 계속 끄고 얘기하다가 조금 필요하면 다시 좀 켜고 얘기를 좀 던갈게요 아까 좀 엽기적이었던 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토러스를 방정식으로 쓰면 y제곱은 4x3 더하기 ax 플러스 b로 적힌다 라는 것 자체를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의하시죠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수학적인 것으로써 이게 맞기 때문에 공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서 a랑 b는 이미의 실수에요 그래서 이 a랑 b를 고르는 것마다 다른 토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토러스는 일반적으로 사실 한계가 아니에요 이 a, b만큼의 자유도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 a, b가 바뀌더라도 어쨌든 s1 곱하기 s1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s1 곱하기 s1이랑 d-teomerphic한 surface라는 정의는 다 충족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적이라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자유도가 근데 이거를 조금만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적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자유도가 토러스의 패밀리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적을 아직 말한 적이 없다 죄송한데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군 말고 이제 군은 부럽이며 패밀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히 뭐냐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도너츠가 한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다른 도너츠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 도너츠인데 도너츠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 도너츠끼리가 똑같다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말하고 있는 건 저희는 각각의 도너츠들마다 지금 얘기한 얘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지 그 도너츠들이 다 똑같다고 말한 적은 없고 실제로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5번의 대칭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정서상 호소하고 싶은 건 어느 지점이냐면 리만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할 때 써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얘기했던 1번부터 5번까지는 사람들이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곱치밥으로 확장하는 이것들 물론 저 타원 곡선에 대한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어 스트레스 방정식이라고 부르니까 바이어 스트레스는 리만의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까지도 리만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비자명한 팩트가 맞지만 제가 좀 약간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리만이 새로운 수학을 합치고 만들기 전에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목까지도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포인트는 S1 곱하기 S1에 해당하는 토러스가 그룹이라는 게 조금 재밌기는 해요 이게 공간인 동시에 군이 되니까요 좀 생각해 봄칙한 지점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추하기에 그렇게까지 굉장히 비자명한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부터 파고드는 얘기를 할 거예요 리만은 이걸 어떻게 그럼 더 파고들기로 원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라면 여기서 어떻게 파고들까라는 관점에서 사실 리만의 복사에서 또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포인트 약간 제가 여기 묻는 거는 팩트로서 맞냐 틀리냐 이거 자체는 오히려 포커싱을 하고 싶지 않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토로스라는 대상을 들여다볼 때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내가 보느냐의 측면에서 그러면 리만은 이걸 어떻게 봤냐 이렇게 지금 대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두 번째 보여주셨던 그 일리프트 커브가 보통 저거를 찾아보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토러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생긴 이런 커브가 먼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커브는 토러스를 특정 방향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곡선인 건가요? 질문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하나가 그거고요 그리고요 네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아까 S2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S1이랑 S2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만 S1 곱하기 S1이 되면 그게 패밀리가 생긴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쓰신 워딩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S1 한 개고 S2 한 개고 S1 곱하기 S1은 무한 개가 있어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부르는데 마줄라이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외계화지편은 이해할 생각으로 잊지는 마시길 권합니다 이것만큼이 이 각각의 점들만큼이 다 다른 엘리피 커브예요 다 다른 토로스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토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로스의 모임이 지금 집합이 이게 뭔 소리냐 넘어가려면 해야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은 하신 질문 자체에서 수학적으로 오를 거 없어요 다 맞아요 S1, S2 한 개인데 S1 곱하기 S1인 토로스가 되는 순간 무한 개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저게 저만큼의 영역들만큼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점들이 다 다른 토로스를 지청합니다 이게 수학적인 답인데 굉장히 어떤 비자명한 세계관이고요 1번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화면 공유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코러스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S1 곱하기 S1으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이 안 드시죠 물론 이 그림은 R3 안에서 그림을 그린 거지만 이거 자체를 그림을 생각하시는 거는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죠 근데 반면에 혹시 지금 구글링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타원 곡선 혹은 Elite Curve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분명히 곡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설명대로 읽어보면 Elite Curve는 토로스임 토로스는 Elite Curve임 이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곡면이고 하나는 곡선인데 왜 똑같다는 거야? 라는 거가 일단은 굉장히 1차적으로 질문이 들고 실제로 생김새의 타원 곡선을 찾아보면 곡선인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곡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생김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방정식으로 바이오스 방정식으로 적힌다는 거는 형태가 이렇게 적힌다고 말씀해요 이 4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4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적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X랑 Y는 복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 그려놓은 그림들은 전부 다 어떤 거를 그림을 그려놓은 건지 혹시 유추가 혹시 되시나요? 뭘 그려놓은 건지? 이 그림으로부터? 4차원에 있어야 될 걸 3차원에 잘라가지고 그린 실수분만 토로스가 어떻게 적히냐면 E2D 아이세타1, E2D 아이세타2로 적히죠 동의하시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 각자는 복소수로 적히잖아요 복소수는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죠 그중에서 이 실수분만 프로젝팅 다운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 그림이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이 그림이 좀 다르게 없이 보이세요? 이 그림이 요거를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저 워딩이 굉장히 혼동이 오기 좋은 워딩이 혹은 그 이제 리만의 복소에서 시작하는 맨 마지막에 어떤 타이틀이기도 했던 이미의 리만 공면은 대수복선이다 라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의 워딩이에요 실제로 그림을 저희가 그리는 거는 리얼 파트만 취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그거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간 여기서 좀 드는 어떤 여러 정서들이 있지만 리만은 여기까지는 사실 리만의 업적이랄 게 없고요 리만의 업적이랄 게 없고 리만은 요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토러스라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사실 리만의 세계관의 시작이자 전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만은 굉장히 방대한 수학들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만의 수학은 리만기아든 리만적분이든 복수에서 리만 국면론이든 리만 가설이든 리만의 수학은 토러스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민이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어쨌거나 유진수라고 불리우는 시간이고 사실 직문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얘기들은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애플리케이션으로써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투영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는 후세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천재적인 업적에 대해 찬탄하는 정서에서 리만의 업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리만이 그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하늘에서 개시를 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듣거라 토러스란 이런 것이다 이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단서가 물론 그게 어떤 범인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생각의 방식이 갖고 있는 모종의 수학적 고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할 거예요 동행이 되시나요? 그러면 리만이 갖고 있었던 도구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에요 이거 동행이 되시나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선형대 수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좀 치워놓기로 하고요 일단은 미적분학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냐면 토러스라는 거 여기까지만 그냥 1, 2, 3, 4, 5번이라고 지금 나란 것들만 놓고 보면 그냥 글쎄요 그렇게 유의미한 것들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생각이 빙빙 돌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렇죠? 생각이 빙빙 돌면서 어떤 철학적인 말들을 좀 씹으로 쌓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진일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그냥 이 팩트들 나이라는 것으로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서와 동의가 되시나요? 뭔가를 해내야 돼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어떤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려면 미적분학을 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할 때 이거는 어떤 꼭 비단 19세기에 어떤 미만이 접해 있었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선 여기서 기초적인 선이라는 거는 1면수 미적분학 선에서의 직관들밖에 사실 저희 없지 않나요? 네 진짜로 아는 거라고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돼요 쇼센크 탈출 같은 영화라고 한다면 한 20년 동안 물론 영화지만 그 이제 아주 작은 어떤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걸 다 파가지고 어떤 탈출을 하는 그런 정서가 어떤 1면수 미적분학을 바라보는 정서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리만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토로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고 이거를 이해하고자 했던 리만의 당시의 맥락은 어떤 거였냐면 이 토로스가 뭐랑 상관이 긴냐면 제가 이 얘기는 일단 답을 안 드리고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 타원의 어떤 행성궤도 운동과 토로스가 결과적으로 상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안 돼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적인 것들을 음미하는 측면보다는 토로스를 보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토로스를 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 토로스를 지금 미적분학을 가지고 조사할 생각을 한다고 쳐요 여기까지 변했죠? 그러면 우리가 1변수 미적분학이라고 말하면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FTC밖에 없어요 네 왜 우리가 FTC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하려면 그거 써야 되니까 네 그 어떤 멋있는 얘기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FTC를 생각하냐 그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게 5050인 것처럼 그냥 적분이 알고 있으면 마법처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안티데리버티브 알면 다 암 그냥 그 치사한 정서라고요 이 정서의 진짜 정체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더 센 것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바이 데피니션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들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FTC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요 네 여기까지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S1 곱하기 S1을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이해할 생각을 해야겠어요? S1부터 이해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혹시 생각이 동의가 되시나요? 네네 근데 S1은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걸 이미 굉장히 이건 오히려 너무 어떤 의미에서 뻔해요 원의 방역 시간을 얼마나 우리들만 얼마나 숱하게 많이 생각을 해본 대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역사적인 단서로는 리만의 박사학의 논문은 이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컴플렉스 펑션 디어리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컴플렉스라는 거는 복수수의 그 복수를 대체하는 거가 맞아요 그러면 S1을 볼 때 아까 3번에서 나왔던 단서인 올러 포물라는 리만이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S1에서의 계산을 이건 묻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S1의 계산은 저희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R2에서 계산을 해도 되죠 된다고 다 알아요 근데 C1에서 계산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올러 포물라가 그 뜻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거는 절대적인 단위가 아니라 편의성 정도의 정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S1을 이해할 생각이었으면 복수수를 고름직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혹시 이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어떤 정서인 지점은 리만은 토르스를 이야기해서 일단 S1을 먼저 봤을 텐데 S1 자체에서 미적분학을 도입해서 뭔가를 할 때 복수수에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가 제가 만약에 맥락 없이 설명했으면 그냥 복수수에서 미적분학을 어차피 어차피 하자 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제 리만은 복수수에서 레코드도 굉장히 제가 상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왜 어떤 복수수라는 걸 생각했냐 근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 공감은 지금 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쯤의 고민 그러니까 리만은 복수수 위에서 미적분학을 생각해서 S1을 다루고 왜? 올러 포물라고 그거니까 사실 R2가 더 부자연스럽네요 저 약간 들었던 그냥 순간 든 생각은 S1이 R2고 토르스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S1 곱하기 S1이니까 뭐 그냥 생각했을 때 R4잖아요 그러니까 R4면은 저희는 R3부터도 힘들었는데 R2도 힘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4차원이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R4면 근데 이제 그 C1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변수가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변수를 줄여서 쉽게 계산하고 싶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거든요 차원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어떤 역사적 기록에 유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유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보편성을 담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S1 자체를 표현하는 거는 R2보다 C1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점들이 상당히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편성이 있다라고 저는 거기까지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리만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모르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혹시 대충 다 공감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실제로 굉장히 억측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어떤 역사적 실증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토로스를 이해하려고 했던 건 분명히 맞고요 리만이 어떤 가장 핵심에 나간 게 그러면 S1을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필요 조건으로는 복소수 위에서 미적분학을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끌어들였는데 끌어들인 맥락이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니었겠느냐 약간 그 정도로만 얘기를 일단 한 거예요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요 S1만 봤을 때 그것을 복소수의 부분 집합으로 보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와 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것은 저는 차원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몇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R1이라고 하면 앞돈이 뒤바퀴 못 가니까 하나 안 보고 그 다음에 R2라고 하면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위아라도 갈 수 있으니까 두 개 방향이라는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슬랙에도 썼습니다마는 복소수 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C1이라고 쓰지만 C1이라고 썼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복소수 공간에서는 X도 바꿀 수 있고 Y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C1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복소수라는 것 전체를 하나로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건가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R, N, C, M이라는 거에서 N과 M의 워딩은 그 R, N은 R 위에서의 벡터 공간의 차원을 지체하는 것이고 여기서 N은 M은 C 위에서의 벡터 공간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스칼라베의 선택지는 수학적 정의상 빌드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R2가 실수 위에서는 2차원 벡터 공간이지만 복소수 위에서는 1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거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것과 분리해가지고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서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학은 분명히 생각하는 학문이 맞고 어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에 저도 모든 의미에서 동의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어떤 거냐면 뭔가 어떤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노테이션으로 R2를 썼냐 C1으로 적느냐 그것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S1 위에서 적분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적분 같은 것들이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도 프라미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만 혹은 미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정말로 계산을 수행을 하는 그 당사자 입장에 섰을 때 그런 철학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것들은 논리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대개 이제 수학자들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론이 만들어지는 건 고사하고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다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어떻게 만드는 게 내 입장에 현재 가장 용이한지를 고르는 정도의 정서에서만 저는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정서예요. 그러면 일단은 복소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정서로 볼 때 X, Y를 쓰는 게 나으냐 E2D 아이세타를 쓰는 게 나으냐 정도에서 계산이 뭐가 더 쉬우냐가 좀 더 실질적인 정서였지 않았겠느냐. 이거 철학적인 생각의 어떤 방식 그 자체보다는 약간 제가 그게 조금 더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필요 조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건 얘가 꼭 필요하...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통 계산을 하면 1시간, 2시간 안에 되는 계산들이 수학에서는 거의 없어요. 보통 반년, 1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가장 편한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철학적으로 함의가 웅장 복잡한 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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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계산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복잡할 리가 없어요. 그냥 일단 뭔가 계산을 시작해야 되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최대한 나한테 용이한 최선의 어떤 도구들을 확보할 것이냐가 오히려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E2D 아이세타랑 회전 행렬이 1대1 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으로 갖다 씁니다면 어떤 걸 갖다 쓸 것이냐고 하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물론 맥락에 의존 되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계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혹시 정서가... 약간 그걸 좀 정서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 말씀 드려면 제가 느끼기엔 원래 S1이라는 게 cos, sin 이렇게 실수로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북숫으로 하면 cos 더하기 i sin 이렇게 더 이상 좌표가 아닌 하나의 숫자로 계산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E2D 아이세타라고 행축을 해서 되게 좀 용이한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2차원 사양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걸로 하면 얘는 이제 x, y라는 점이 S1과 1대1 대응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E2D 아이세타는 그 E, N 파이를 기준으로 다 똑같은 대성들이 나오니까 X, Y도 똑같죠. 그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x랑 y가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는 오케이고 근데 세타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제약을 걸면 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할 때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써야 되나 절대적인 당위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적분학을 수행하려고 하면 뭔가 둘 다 할 수 있어요. 전 지금 뭐가 안 되니까 이거를 고른다 그 말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제가 좀 약간 말아보신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리만의 어떤 그 학위 논문은 컴플렉스로 시작을 한다는 이거가 어떤 정서이냐. 실제로 미적분학을 하는 거에서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도구로서 그거를 고른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르니까 나도 이렇게 골라야 돼. 이런 함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도구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그게 좋을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리만은 그거를 골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골랐을 때 아주 중요한 당위는 미적분학을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용이한 맥락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물론 그걸 내가 공감해야 된다는 의미는 모든 회사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은 좋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협의 강호인으로 싸울 때 어떤 사람은 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다른 게 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걸 가지고 이겼느냐라고 할 말은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고른 거기서 무슨 당위가 있겠습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절대적인 당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어쨌거나 복소수를 쓰든 실수를 쓰든 미적분학은 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리고 어떤 리만은 도구로서 복소수에서 미적분학을 하는 걸 골랐어요. 단지 그뿐.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강성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는 방식은 보면 실수에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보는 S1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럼 우리가 2차원에서 이 S1이라는 바운더리에 대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다룬 적이 있나요? 있죠.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바운더리면 그린 정리나. 그린 정리라고 불려요. 그래서 내부에서 회전하는 것들을 모아주게 되면 경계면으로 나가는 벡터장의 선적분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린의 정리이고 수학적 디테일에서 라돈니코딘 정리라고 불리우는 특도로 인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뭐냐면 그리고 제널라이즈 소프스테어로 하면 다변수민족 해석하기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일변수 FTC의 컨실먼스입니다. 수학적인 디테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원베리어블 FTC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는 거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수학 정분들에서 디테일이지만 어쨌거나 그린의 정리도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명을 뜯어보면 원베리어블 FTC 쓰는 겁니다. 실제로요. 진짜로. 그걸로 버전을 내리는 게 전부예요. 이게 다변수민족분학 공부할 때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린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내부의 회전이 0이면 당연히 경계적분은 0이죠. 이 시간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할 생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전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에르소서 달려왔다는 전자에서 알아보는 거니까요. 괜찮죠. 이게 뭐의 정의냐. 이게 해석적 함수, 플로럴 펑션의 데피니션입니다. 자, 코시 인테그랄 정리라는 정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정리를 보면 코시 인테그랄 정리라는 걸 뭘 갖추냐면 해석적 함수, 플로럴 펑션이 주어질 때 경계면을 따라가지고 적분함의 0이다가 코시 인테그랄, 코시 적분 정리라고 불리우는 16강의 노트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마 여기 적혀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리를 보실 때 어느 결에서 뭐냐면 이걸 복수수화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뭐냐면 경계면을 따라가지고 적분하면 0이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미 실수 기준으로 그린의 정리의 결과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건 또 그냥 그거의 증명이에요. 그냥 그거 그대로 갖고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그린 정리 쓰면 된다. 그리고 이게 0되도록 주어져 있는 정의가 이 F가 해석적 함수 혹은 플로럴 펑션의 정의다라고 저는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서는 플로럴 펑션의 정의가 뭔지 노트들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결과 별개로 그냥 목적은 뭐냐면 경계면을 따라서 복수수로서 적분을 정의 어떤 적분할 때 0되도록 하는 함수를 우리가 해석적 함수 혹은 플로럴 펑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만 입장에서는 리만이 만든 수학이 아니라 이미 어거스트 코시가 해놓은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기준으로 벡터장을 기준으로 선적분했다는 얘기를 복수수로 그냥 계산을 바꾼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G라는 거를 복수수로 도입하면 X 플러스 I, Y예요. 그러면 G 반은 X 빼기 I, Y예요. 그러면 X도 G랑 G바로 쓸 수 있고 Y도 G랑 G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복수수로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내 디테일을 뜯어보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이것들은 궁금하시면 당연히 유진세트 없어서 뜯어보시는 거는 뜯어보시면 되는 거지만 그냥 정서는 뭐냐면 실수에서 했던 계산은 복수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꾼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정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꾼 거의 결과로 그린의 정리의 결과에서 내부 회전이 0되도록 그걸 복수수 버전으로 바꾼 함수를 이름을 붙인 거를 생각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고려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S1 위에서 미적분학을 일단 하기로 원했어요. 토로스리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단 복수수라는 거를 정했어요. 이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수학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이점들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도구들. 그냥 그 정도 정서예요. 절대적인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리마는 복수수를 골랐어요. 그리고 리마는 뭐를 알고 있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시 적분 정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증명은 그냥 단순 그린 정리. 그냥 그린 정리는 실수에서 베터장에 대한 선적분 정리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복수수로서 실수를 복수수로 바꾼 것 이상두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건 중요한 어떤 팩트가 맞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했던 건 리마는 여기까지 다 알고서 공부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알고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가 생각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자, 한 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토르스를 S1 곱하기 S1으로 봐요. 그러면 그 토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리마는 미적분학을 토대로 이해하고 싶었는데 뭔가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새로운 이해에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리마는 복수수를 골랐어요. 복수를 골라야 되는 당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리마는 코시 인테그랄 정리라는 걸 코시 적분 정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정상에 얘기하는 거냐 리만도 200년 전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알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라는 거에서 여기서부터 리만의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영역과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랑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주 제가 추진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도 리만의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어떤 걸 공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것이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왜 복수수에서 하겠다는 거야?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해소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폐곡선을 따라가지고 함수를 적분한 게 0이 그래 복수수를 가지고 하면 그런 거 된다는 거 리만도 알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쓸 건데 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리만이 했었어야 됐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는 저희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당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생각이었냐 왜 폐곡선에서 적분해서 0이라는 사실이 왜 필요했냐 이거를 말씀드리기 시작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불편한 점이나 정서적인 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내가 뭘 알아내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맞아요. 그냥 되니까 한 그런 시인 건가요? 네. 되니까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리만의 새로운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미적분항을 복수해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하니까 코시 인테그랄 띠어럼이라고 하는 빅띠어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그 폐곡선 안에 만약에 영역에서 불연속점이 있으면 적분값이 0이 아니라 어떤 2파이 이런 식에 나올 수 있는 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시에 리만이 알고 있었던 수준의 지식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정확하게 홀로러피 펑션이 안 될 때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지분의 일 같은 거를 폐곡선을 따라서 적분해 주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2파이 곱하기 회전수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리만은 알고 있었던 게 맞아요. 알고 있었던 게 맞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보통은 폐곡선을 따라서 복소함수를 적분하면 0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예시가 지분의 일 같은 그런 예시. 그래서 어떤 복소해석학에서 유수정리, 레지드티어론 같은 게 어떤 계산에서 이게 0이 아닌 것들을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과 별대로 지금 제가 포커싱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적분이 0이 되는 특정 함수들을 저희가 홀로러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적분이 0이 되는 함수들을 홀로러펑션이라고 이게 정의예요 사실은. 홀로러펑션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콤플렉스 어널리틱, 홀로러펑, 모레라 정리를 만족한다. 기타 등등. 실제로는 가장 오리지널 데피니션은 지금 이거예요. 그냥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서 적분할 때 0이 된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에 대한 임의의 폐곡선을 이게 정의예요. 임의의 복소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적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0이라고 기대하는 게 되게 더 웃긴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얘기를 계속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 납득하시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별로 거부감이 없으시죠. 여기까지 얘기들 자체는요. 그러면 폐곡선에서 적분이 0 되는 게 왜 중요한 팩트냐면요. 그러면 그 폐곡선에서 지금 S1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무 점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 하나 찍을게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점 두 개 찍었을 때 이렇게 선적분하는 거랑 이렇게 선적분하는 거랑 패스를 다른 두 개로 고른다고 합시다. 이해가 있어요? 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거 값이 같아야 달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폐곡선을 따라 적분하는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두 점 찍어서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부러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까 이렇게 적분한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분하는 거랑 이렇게 적분하는 것끼리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만 돼요. 이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적분하는 파라미트라이제이션의 순서를 그 이제 그 사인을 바꿔주게 되면 적분의 사인이 바뀌어야 되죠.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분과 이렇게 적분을 더하면 0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적분 값과 이 적분 값은 반드시 값이 같아야 돼요. 네. 즉 플로롤 펑션이라는 팩트가 있어야지만 뭐가 보장이 되냐면 적분의 패스에 상관없이 값이 똑같다는 게 보장이 돼요. 패스. 네. 공간이 주어질 때 공간이 주어질 때 한 점 찍을 때 아무 점이나 그러면 내가 그 점과 다른 점을 찍어서 아무렇게나 난 그 패스가 뭔지는 난 관심 안 가실 거예요. 아무렇게나 패스를 하나 적당히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패스를 가지고 복수함수를 적분했을 때 나는 이 값이 잘 정의가 되기를 원해요. 즉 다른 패스를 뭘 고르더라도 상관이 없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쭉 돌았을 때 얼마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리만이 했던 건 뭐냐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공간 위에서 적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적분을 하는 대상을 그래서 뭘로 고른 거냐면 폴로몰픽 펑션으로 고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진짜로 그 공간에서 적분하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진짜로. 다시 한 번만 포멀하게 얘기합니다. 토로스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S1 곱하기 S1. 그래서 뭐하고 싶었느냐. 그 공면 위에서 이것도 복수수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우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거기서 이미의 두 점을 찍어 그러니까 토로스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토로스에서 적분을 하고 싶었죠. 굉장히 단순한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서 토로스에서 아무 점 하나 찍어요. 그리고 다른 점을 기준으로 나는 적분이 정의가 되기만 하면 폴로몰픽션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복수함수 정확하게 그중에서 플로몰픽션하는 게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미만의 입장에서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한 콜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로에 상관없이 적분값이 같다는 게 물론 부호는 바뀌어야 되지만 그게 저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말하는 게 그래디언트를 적분하면 경로에 무관하게 양쪽 끝감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랑 그린의 정리랑 같이 생각해보면 이게 만약에 내가 적분하고 있는 것이 벡터장이 만약에 무언가의 그래디언트이면 그러면 닫힌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거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 홀로몰픽션이 이 성분을 잘 나누면은 이 실수 공간에서 무언가의 그래디언트가 된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 답변을 어느 정도에서 약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지금 이 대화들을 저는 일부러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냐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어떤 수학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라인은 다변수 해석학 라인에서 일변수 FTC의 일반화에서 가장 끝에 있는 추상화가 제널라이즈 스토크 세트의 여름이에요 그런데 그 라인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그린의 정리고 지금 말씀하신 벡터 빌드가 언제 그래디언트 벡터 빌드가 되느냐 어떤 다이벤니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디벤지한 FTC를 제널라이즈 스토크 세트의 여름으로 일반화는 라인의 부산물로서 다 나오는 얘기고 기대수에서는 다 해놨어요 그 얘기가 다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이게 왜 원디벤지 FTC의 부산물이냐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리만은 단지 그 관찰을 실수에서 했던 관찰을 복수수로서 바꾼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히 홀로롤 펑션의 정의가 되는 거는 리만은 이미 알고 있었던 팩트예요 이거는 이미 코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형태가 실제로 직문수 16강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코시 인테그랄법을 나와 코시 인테그랄 포몰라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시 인테그랄 포몰라에서 폐곡선에서 적분한 거가 그린의 정리를 가지고 그게 정확히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의한 것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래디언트 벡터 빌드가 되도록 하는 게 코시 인테그랄 코시 리만 이퀘이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실수에서 복수수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똑같은 대상을 말을 바꾸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정서는 어떤 거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리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알려져 있었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알아냈을 거예요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쓰는 정서였을 거냐면 그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공간으로부터 다른 점까지 이 홀로벌 펑션을 가지고 적분해 주게 되면 적분 패스랑 상관없도록 이 적분들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가 리만이 쓰고자 했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지금 다루는 어떤 숫자를 실수해서 복수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홀로벌 펑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건데 라는 거가 이제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가 돼요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리만이 사실 하고 싶었던 게 그 토로스 위에서의 어떤 두 점 사이에 경로적분 선적분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홀로벌 펑션이면은 그냥 어떤 적분해야 되는 피적분 함수만 잘 알면 두 점 사이의 차이로 토로스 위에서 적분을 잘 찾을 수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틀린 말은 이때까지 수학적으로 안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을 당위를 전달하는 방식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하고서 문제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 홀로벌 펑션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지금 한 말은 어떤 전자에서만 말이 되냐면요 홀로벌 펑션이 있으면 말이 맞아요 근데요 사실 뭐가 팩트냐면요 컴팩트 서피스에서 홀로벌 펑션은 상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깨져요 왜요? 애시장초 그 함수가 있어야지 접근을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리만이 극복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토러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 컴팩트 서피스를 해서 거기서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복서주를 가지고 문제는 접근해야 되는 피적분 함수가 없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영역을 오픈셋을 작은 거를 취해서 R2나 C1에 오픈셋을 취하면 코시 인테그라 정리되는 거 맞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이거 전체에서 토러스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홀로벌 펑션은 상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코시의 수학을 따라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리만이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접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콧소리라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니 홈 수가 없다며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뭔 개소리냐 이게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라인을 정리하면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리만의 모든 수학은 토러스를 이해하고자 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토러스를 이해하고자 한 데서 리만이 할 수 있었던 짓거리라고 하는 미적분화가 사용된 수학인데 일단 잠깐 사용된 수학은 버려놓고 미적분화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일단은 복소수를 가지고 미적분화를 하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홀로벌 펑션을 가지고 하면 임의의 두 점의 패스 인테그랄이 패스 인디펜던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이 점을 취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함수가 단 하나도 비자면 관계 없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강성훈 선생님 죄송한데 강성훈 선생님이 아까 채널지기님께 여쭤던 질문이랑 그 답 부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그때 뭔가 놓치고 아까 어떤 말씀하신 거냐면 그린의 정리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컬을 안쪽에서 적분한 거가 그 컬에 해당하는 벡터장의 경계면을 따라서 선적분으로 바뀐다는 게 사실 그린의 정리의 뜻이에요 그린의 정리의 뜻인데 그 정리에서 벡터장에 해당했던 거를 실수 버전으로 다 했던 얘기잖아요 이거를 복소수로 바꾸면 벡터장이 실수 기준으로 벡터장이 복소 기준으로 복소 함수로 바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린의 정리의 결과는 이게 이퀄이라는 것이 이게 0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복소 함수 기준으로 쓴 이 복소 함수를 저희가 보통 해석적 함수 복소 해석적 함수 혹은 홀로롤 펑션이라는 단어로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팩 곡선을 따라 적분하면 0이 되는 코시 인테그랄 티어럼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컨시먼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세월이 걸려서 증명을 했던 코시의 입장에서 본 다음에 근데 리만은 거기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팩트로서 이미 다 어떤 정립이 어떤 증명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토로스에서 홀로롤 펑션을 취해서 홀로롤 펑션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한 논리를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셨나요? 그린의 정리 중에서 특별히 그린의 정리 결과가 0되는 거가 홀로롤 펑션의 복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논리는 다 맞는데 막상 함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FTC에서 나오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소수 공간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이해하려고 했고 적분을 통해서 근데 그런 적분에 대한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정리가 이미 잘 나와 있고 어떠한 그런 공간이라고 어떠한 대상이 근데 그러한 대상에 대한 이미 이해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뭐 코시의 이미 해놓은 철학에 따르면 자명하게 어떠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이 뭐 사실상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런 상수라고 할까요? 그런 사실 관심 갖기에는 특별하게 좀 흥미롭지 않은 대상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좀 될까요? 좀 제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크게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합니다 그 토러스를 복소수를 가지고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e2d iseta1, e2d iseta2 이거 다 복소수예요 복소수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 위에서 적분을 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복소수에서 적분하는 거에 입점을 취하려면 홀로리 펑션을 가지고 적분했을 때 패스인디펜던스라는 입점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를 리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그런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홀로리 펑션이 있어야지 그 짓거리 할 수가 있는데 없다고요 네 아 네 없다는 게 그 완전히 없다고 어떤 일반적인 증명? 함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명이 된 거죠? 네 증명이 되어 있고 리만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러니까 컴팩트 서피스에서는 사실은 조화 함수가 상수밖에 없는데 홀로리 펑션은 언제나 조화 함수거든요 하모니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여러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거가 한 가지 뭐라고 해야 되죠? 자연스러운 장애물이었어요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구나라고 포기하게끔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유혹의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 어떤 그 타당한 지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또 어느 것들을 제가 건드리거든요 여기 이 얘기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끔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말한 선언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토러스에서 홀로리 펑션은 상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토러스 마음속으로 그림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림 상상하시죠? 토러스에서 한 점 아무거나 찍으세요 아무거나 그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오픈셋 볼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작은 볼을 기준으로는 홀로리 펑션이 많아요 괜찮죠? 그냥 실제로는 R2의 볼처럼 생각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홀로리 펑션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방해요 실제로는 그러면 거기서 볼의 사이즈를 키워요 좀 더 키워요 오픈셋을 좀 더 키워요 그러면 홀로리 펑션은 아무래도 좀 더 줄겠죠 거기서 정의가 되는 게 아마도 정확하게 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오픈셋을 끝까지 키워가지고 토러스 전체가 되는 순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수 빼고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홀로리 펑션으로 적분을 할 수 있으면 오케인데 그러면 자연스러운 방식이 이 오픈셋들을 작은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럼 그 위에서 정의가 돼 있는 홀로리 펑셋들은 많을 거잖아요 아마도 그런데 오픈셋을 계속 키워요 그러면 정의역을 키워주니까 거기서 정의된 함수들은 아마도 줄어들겠죠 동의가 되나요? 직관적으로 물론 엄밀하게는 레디어스 컨버전스에 따라서 어떤 줄어든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런 엄밀함을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쭉 끝까지 키우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대부분은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패스인디펜던스까지도 코시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 거고 가우스도 당연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리마는 여기서 약을 땁니다 혹시 유추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여기 계신 모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냐면 다변세스커를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미적분항 말고요 다변세스커를 다변세스커를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FTC를 제널라이드 스톡스에요 혹은 미분형식 버전으로 확장하는 것을 다변세스커라고 부르는데 물론 어떤 디퍼런셜 폼, 미분형식 이런 단어들을 스쳐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설득하고자 하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라는 지점을 설득하기로 해요 물론 다변세스컴에 코에 해당하는 대상이니까 다변세스커를 공부하면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서에서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리만이 했던 생각의 방식을 설득하고 싶어요 자, 리만은 어떻게 약을 빨았냐 하면 다음 걸 생각합니다 우리 목적은 뭐냐면 적분이에요 복소 함수의 적분인데 그 복소 함수가 홀로롤 펑션이길 원하는 것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동의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약을 한번 슬쩍 바라볼게요 어떤 약을 봐냐면 우리가 실제로 적분하는 게 흠수일 필요가 있나요? 제가 뭔 개소리냐면요 실제로 적분은 F를 하는 게 아니라 FDG를 하는 거예요 개소리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테그랄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F를 넣는 게 아니라 물론 F를 넣는 거가 맞는데 거기다가 뭐 곱해요? DG 곱할 거죠 FG는 콤플렉스 밸류 펑션 근데 FG 곱하기 DG라고 부르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저는 뭐라고 말한 적이 없냐면 FG가 토로스 전체에서 정의된 홀로롤 펑션이 상수가 아닌 게 없다라고만 했을 뿐이지 FG 곱하기 DG가 토로스에서 정의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뭐 개소리냐 싶으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달라요 즉 지금 미분 형식의 정의는 뭐냐면 함수 곱하기 DG인데 함수 곱하기 DG인데 이 함수는 홀로롤 펑션이 요구하면 F 곱하기 DG는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논실을 찾을까요? 토로스에서 이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F 오브 DG들의 모임이 벡터 공간을 이루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벡터 공간의 모임이 1차원이에요 복소수 위에서 그래서 비자명한 게 있어요 F는 없는데요 F DG는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적분한다고 하면 없는데요 미분 형식을 적분한다고 하면 있어요 그런데 제널라이스트 옵셔라면 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의기가 아니에요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의기죠 그래서 오픈셋들을 펑션들에 대해서 홀로롤 펑션들을 기준으로 늘리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F DG를 늘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실제로 적분을 하면 되니까 적분의 F DG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홀로롤 펑션이라고 부르고 홀로롤 펑션은 글로벌하게 디파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F가 글로벌하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이 굉장히 볼때리죠 그러니까 F를 우리는 흔히 적분하는데 그게 아니라 F 곱하기 DG라는 그 꼴을 적분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적분을 정의하는 건 똑같은데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를 적분을 정의할 수가 있고 미분 형식이 주어지면 미분 형식을 정의하는 결국 같은 형식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정의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함수는 토로스에서 정의가 되는 게 상수밖에 없는데 F DG는 토로스에서 잘 정의가 돼요 이 F가 홀로롤 펑션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컨스턴트가 아니에요 DG가 실제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DG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그냥 X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테그라의 Fx 곱하기 뭐 Dx 그 Dx를 저희가 미분 형식 그래서 F of Dx 자체도 미분 형식이고 F of X, Dx도 미분 형식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미분 형식이 뭔지 설명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미분 형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선형 대수학에서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한 걸 알려면 다변 수학을 모르고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칼을 들이밀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FTC를 얘기할 때 FTC를 일반화하는 건 미분 형식의 스톡 디어러므로서 일반화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 정도 정서에서는 약간 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맞지만 근데 실제로 미만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이게 복소 미분 형식으로서 적분을 정의하려고 생각했다가 이 적분을 닫으려고 했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 논의를 이해할 필요가 생기고 혹시 전달이 되나요? 왜 우리가 다변 수 비접근하고 다변 수 해석학을 왜 필요하느냐 미만의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분 형식의 적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형식은 선형 대수학의 듀얼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텐서의 용어로서 다변 수 해석학에서 엄밀하게 규정되는 방식에서 FTC가 증명이 돼요 그걸 제너럴의 속세형을 부르는데 아 뭐 어쩌라고의 정서에서 보셨던 것들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 홀로몰픽 원폼이 글로벌하게 주어지니까 이걸 쓰겠다라는 이 관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리만이 알았던 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리만의 복수 해석 시간에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남겨놓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어떤 다변 수 해석학을 깔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이 어떤 하는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들을 지금보다 훨씬 남겨놨는데 이 지금 이 어떤 홀로몰픽 원법이 존재한다는 말을 이해하는 거에서는 적어도 다변 수 해석학에서 미분 형식이라는 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저는 거기까지만 이 시간에는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알아들여지겠어요? 자 혹시 FDG로 접근을 하면 FDG를 찾는 게 아니라 FDG를 찾는 거잖아요 FDG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바이어 스트레스의 업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그냥 트리비얼한 팩트로 된다는 건 아니고 알려져 있던 것들을 종합하면 얻어낼 수가 있어요 토러스를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얻어낼 수 있고 당연히 리만의 복수의 시간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이룰 수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발상은 펑션은 없지만 미분 형식은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내는 데 적어도 다변수 해석학에 대한 그런 기본 다변수 해석학과 그거에 대한 재반의 선형 대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라인이 되니까 이걸 알려면 궁금하십시오 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당일을 하나는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괜찮나요? 근데 거기까지 됐다고 치자고요 됐다고 치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원래 목적은 뭐예요? 홀로얼 펑션을 적분해서 패스 인디펜던스를 확보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원래는 문제점이 어 근데 펑션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치사하게 회피한 거냐면 미분 형식은 있음 이렇게 회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잘 정의가 된다고 한 다음에 어 그러면 so what? 그래서 그래 그리고 드디어 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네 토러스 전체에서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됐네 라는 거에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는 거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질문이자 들여다봐야 되는 거가 될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네 자 이게 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슬로건인데 생각의 슬로건인데 그 자 여기서부터 좀 굉장히 역기적인 얘기들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자 그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정서를 전달합니다 리만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갖다 쓰되 실제로 쓴 건 미적분학인데 복소수에서 미적분학을 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함수가 없으니까 미분 형식이라는 걸로 여전히 미적분학이에요 여전히 적분만 가능하도록 말을 맞춘 거예요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전히 미적분학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팬시한 말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여전히 우리는 엘리멘트는 미적분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실제 실제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토로스에서 일단 첫 번째 이런 FDG가 몇 개가 있냐면요 이 FDG의 벡터 공간이 1차원이어서 여기서 하나를 고릅니다 이해 가시죠? 1차원니까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그냥 골라요 말 알아들으셨죠? 그 선택지는 사실 의존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고르면 이걸 토로스에서 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FDG를 세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생각을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토로스 줍니다 괜찮죠? 토로스 줘요 그 토로스에서 정의하는 FDG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데리고 올게요 알아들으셨죠? 그거 픽스했어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토로스에서 한 점 찍습니다 괜찮죠? 다른 점은 이 점은 고정을 해놓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다른 점까지 적분하는 거 적분 됩니까? 적분 돼요? 패스 상관없이 그러면 이 적분함 값은 복수수인가요? 복수수겠죠? 복수함수를 결과적으로만 한다면 복수함수를 그냥 패스를 따라서 적분한 거니까 복수수가 나오겠죠 제가 지금 하는 말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말장난을 한 거지 결국에는 F라는 홀로널 펑션에다가 그냥 이미의 패스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 정해서 그냥 적분을 했다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오는 건 뭐가 나올 거냐면 복수수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찍기 게임을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세팅해서 이 토로스에서 한 점을 찍어놓고 다른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적분을 다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복수수 값들이 쭉 다 나오겠죠 동의해야 되시나요? 이거 집합 정확하게 혹시 찍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적분 값들을 모으면 물론 복수수의 부분 집합이겠죠 복수수 집합에 그 얘기는 당연하죠 그 각각의 값들이 복수수를 대니까요 제가 혹시 하나 말이 전달이 됐나요?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토로스 줘요 한 점 아무거나 찍으십시오 아무 점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골라는 FDG 하나 고른 거여서 이 적분들을 다 해요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패스인디펜서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적분 다 해요 그러면 이 값값들은 다 복수수 값들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적분 값들 다 모읍시다 이 집합 선언 이해 가셨나요? 제 지금 질문은 이 집합 모일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이게 이 대답이 좀 엽기적이에요 아무거나 찍으면 되나요? 네 아무거나 찍으셔도 돼요 대충 찍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퍼 하프 플레인 해보겠습니다 아 그 괜찮은 답인데요 그 사실 굉장히 괜찮은 답인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맞는 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단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근데 굉장히 타당한 사실 그 답이에요 답이 뭐냐면요 토러스예요 토러스 차트 FZ 아 네 다시 토러스가 나와요 왠지 아 네 이게 왜 나오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설명을 이제 이해하려면 지금 이번 주에 대수학의 아름다움 시간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저쪽 시간에 뭐라고 협박을 하고 있냐면 대수학 공부하려면 퀘션드셋에 대해서 노말 서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대수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쌉소를 제가 짓거려놓고 이제 그 많은 분들 제가 고문을 하는 약간 상황인데 그 토러스 정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러스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S1 곱하기 S1이죠 동의하세요? 정의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이거 폐곡선이 그거 폐곡선이죠 맞나요? 얘를 따라서 FDG 적분하면 얼마예요? S1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FDG에 대해서 홀론 펑션에 대해서인데 폐곡선이잖아요 0 나올 것 같아요 0 나와요 이렇게 적분하면 0 나와야죠? 동의가 되나요? 네 이렇게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0 그러면 이거를 두 번 돌리면 얼마 나와야 돼요? 두 번 돌려 적분하면? 0 N번 돌려 적분하면? 0이겠죠 0이니까 즉 지금 사실 뭐 한 거냐면요 퀘션드 스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C가 아니라 물론 전체가 C가 되는 것도 확인해야 돼요 거기서 뭐만큼의 퀘션드에 취하는 거냐면 그 루프들을 두 개를 독립을 이거의 루프가 있고 이거의 루프를 정수호만큼 다 회전시킬 수 있죠 그것만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를 G2로 자르기 때문에 혹은 R2를 G2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토러스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하라고 떠드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레코드는 복수에서 다 얘기해놨지만 지금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미만이 그래서 한 건 뭐냐면 홀로미 디퍼런셜 원뽕을 가지고 토러스에서 적분하면 뭐가 된다? 토러스가 나온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어떤 의미의 패러다임 시프트냐? 미친 장난이야 미친 생각이야 근데 오늘 얘기 끝이 아니에요 아직 감동을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직 전혀 끝이 아닌 얘기예요 뭐냐면 적분을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에서 적분을 가지고 뭔가를 다루기를 원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적분의 모임이 뭐가 되냐면 공간이 도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신이 나오는 느낌인 거죠 자기 자신이 나왔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 좀 주목하시게끔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적분이라고 하면 갓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들이 도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뭘 한 거냐면 적분을 가지고 그 공간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리만의 컨트리뷰션이에요 이거 미친 어떤 관찰이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자명한 게 그 공간에서 적분이 되는 대상 자체가 비자명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형식으로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미분 형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사이드 코멘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적분의 결과가 공간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적분의 결과가 숫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이제 단어들을 좀 음미해 볼까요 리만은 뭘 했습니까? 리만 적분 만들었죠 그래서 리만은 뭘 만들었어요? 리만 기하를 만들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리만의 박사학의 논문을 뭘 썼습니까? 컴플렉스 펑션 티어리를 썼죠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리만은 복수수에서의 미분 형식의 적분을 토대로 해서 적분이 공간이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직 끝난 얘기 아닙니다 아직 더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역기적인 관찰들이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대상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떤 감상이나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될까요? 지금 살짝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좀 전에 S1 곱하기 S1을 정확히 워딩이 맞나요? S1 곱하기... 그러니까 토러스를 G 곱하기 G로 쿠션트 시킨다 이런 게 맞나요? 머릿속에 약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당연히 토러스의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가는 경로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토러스 반면 원 하나에 있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하나 쿠션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으로도 도는 것도 쿠션트를 해서 결국 여기 있는 것들과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간다는 거는 이 점이 속해 있는 한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속해 있는 한 원 그 원 두 개 사이의 경로만 두 개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일단 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출발점과 도착점이라고 할게요 출발점이 있는 도넛 토러스를 자른 그 원 그 다음에 도착점에 속해 있는 그 토러스를 자른 원 그 둘 간의 거리를 따진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생각의 방식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가다듬으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근데 오히려 묵직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에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좀 약간 좀 더 얘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약간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적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적분에서 값이 그냥 얼마가 될 거야 내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치환적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적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인데 적분의 결과가 공간이 된다라는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복소수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리만기 적분, 리만기아, 복소함수론이 연결된다는 맥락이 자연스럽다는 게 리만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느냐를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생뚱맞은 수학들이잖아요 리만 적분은 리만 적분이고 리만기아는 리만기아고 복소함수론은 복소함수론이지 근데 토로스를 가지고 보면 이게 토로스에 대한 수학이었기 때문에 리만은 그 수학들을 본 거예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논트리비얼한 적분이 불가능한 적분 영역인데 토로스가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어떤 미분 형식의 쌍대 공간으로 가져가면은 그게 이제 그 원래 적분하려고 했던 그 복소 공간이랑 그리고 그거의 미분 형식의 쌍대 공간이랑 Z랑 그 한 점을 고정했을 때 다른 한 점의 Z랑 그리고 DZ가 1대1 대응이 돼서 이 복소 공간에서의 원래 적분 영역으로 생각하던 토로스가 저 쌍대 공간에서의 적분된 대상으로서의 토로스로의 1대1 대응이 되는 그 중간 디테일들은 전체적으로는 다 오류인데 전체적으로는 다 오류인데 지금 본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점에서 아주 좋고요 아주 좋고 거기서 많이 가다듬으셔야 돼요 많이 가다듬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모티베이션 삼아가지고 이 어떤 선형 대수든 다변사상이든 보시면 돼요 좋아요 그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정서에서 좀 느끼시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그 어떤 길 자체는 괜찮은 길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맞는 값이라면 우리가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 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이해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라인이냐라는 거에서는 모티베이션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계속 좀 잠깐만 더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이 모든 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홀롤러피 펑션 제가 앞으로 복수에서 그냥 말하는 홀롤러피 펑션을 그냥 호칭을 할게요 홀롤러피 펑션을 적분해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말 이해가시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자체가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잡은 고정점을 기준으로 오픈셋을 주어지면 작은 오픈셋은 우리가 다 알아요 홀롤 펑션도 대충 어떤 뭐 많고 뭐 여러 번 결해서 아는데 기본적인 문제점은 이 오픈셋들의 사이즈를 살살살살 계속 키워나갈 때 문제가 되어져요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픈셋들을 이렇게 살살살 키워나가는 이 대상을 수학에서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수학의 분야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비자명한 사실이 어떤 게 들어갔냐면 아까 펑션을 기준으로 뭐가 비자명했냐면 펑션을 기준으로 오픈셋을 살살살 키우면 맨 마지막에 뭐밖에 안 나와요? 상수밖에 안 남아요 근데 FDs를 기준으로는 오픈셋들을 기준으로 살살살 키워도 끝까지 키워도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수학적 방법이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충분히 될까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쉬프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거를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공부하라고 알려드리는 정서라기보다는 대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 쉬프라는 대상은 대수적 위상수학의 대상이고 배수기하의 대상이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람더 캘클로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어떤 어드밴스 수학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리만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적분이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리만이 토로스를 가지고 발견한 거고요 근데 이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 특정 위상 공간에 대응이 되어지는 대상인데 여기서 오픈셋들에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떤 게 되도록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를 쉬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만의 복수의 시장에 제가 이걸 몇 차례 걸쳐서 사람들을 트레이닝으로 시작해놨어요 이 정이 정확하게 정암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관이 어떤 거고 이게 미적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엘리멘털하게 납득하겠군 갈부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라인이 어떤 거냐면 제 직무수 노트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중요한 라인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이런 그림들 그려놨는데 토로스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픈셋들을 우리는 계속 키워가지고 어떻게 키울 거냐면 어떤 것도 잃지 않는 가장 크게 키울 거예요 가장 크게 키우면서 홀로르픽 원봄이 되도록 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관점이 들어가냐면 저 지금 지금 16강 노트에서 설명해 놓은 라인에서 저런 공간을 찰흙덩어리로 바라보되 찰흙덩어리로서 살살살 붙이면서 홀로르픽 원봄이 되도록 그렇게 붙이는 관점이 들어가니까 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냐면 위상수학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정리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FDG를 뭐라고 해야 하죠 오픈셋들을 키워가면서 가장 끝까지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찰흙덩어리로서 이 찰흙덩어리를 최대한 맥시월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로컬하게 특정 오픈셋을 적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데 찰흙덩어리를 늘려가지고 이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가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점에는 뭐도 녹아있냐면 위상수학도 녹아있고 위상수학의 어떤 브랜치로서 쉽으라는 개념이 나와요 정의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강의를 말씀드렸냐면 왜 기대수에서 다변수 해석학도 달아놨지만 위상수학을 그 전에 바로 놓았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위상수학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늘려가지고 제가 그냥 팩트로만 끝까지 늘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당화한 적은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떤 위상수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게 혹시 후모토피 뭐 이런 건가요? 네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그 이쪽 비즈니스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코멘트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보통 컴퓨터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논리학이랑 관련해 수학들을 공부하는 것은 보통 카테고리 시어리 범주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리만의 수학 쪽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리만한테 매료된 사람이지만 리만의 패러다임은 적분이 공간이 되는 건데 공간을 다시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수학자 중에 이름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이 리만이고 한 명이 그로샌딩 있어요 그로샌딩은 적분이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게 패러다임이고요 리만의 패러다임은 적분이 공간이 되는 게 리만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이 라인은 정수론과 대수기야 그리고 어떤 위상수학 쪽의 호모토피티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시조가 그로샌딩인데 그로샌딩은 리만의 생각을 알고서 약을 한 번 더 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들은 공간이 위상공간이 아니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많은다면 그래서 위상공간을 포기하면 카테고리라는 대상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더 이상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샌딩은 어떤 약을 빠는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것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학의 체계가 어떤 패러다임에서 나오는지를 이해를 시켜드림으로써 내가 그중에서 어떤 수학을 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시게끔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위키선에서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 그로샌딩 컨스트럭션이니까 제가 이렇게 레코드로 남겨놓으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 용어들을 아시는 분들은 음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호가 적분이라는 거에는 아무 어떤 불만이 없으시죠 이건 적분 기호입니다 방금 저희가 오늘 한 얘기에서는 토로스에서 적분한 게 토로스가 된다라는 게 제가 어떤 팩트로 전달한 거라면 지금 이 기호에서 이거는 뭐냐면요 카테고리예요 이 적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카테고리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상공간을 한 번 더 일반화한 거가 그로샌딩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리만의 패러다임은 적분은 공간이다 그로샌딩의 패러다임은 적분은 범주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나오는 게 논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이쪽 대수기아랑 정수론과 이런 라인들이 그쪽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리만의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체화로 확보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로샌딩은 리만의 수학을 한 번 더 약을 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범주론적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간을 만들었다가 못했던 이유가 이거를 구체화로 하고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제가 컴퓨터사이언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버랩이 페일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사이언스 랭기지를 공부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의 수학이 이렇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뭔 개소리냐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를 더 이상 못하는 라인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제 어떤 불찰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라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리만의 수학을 이해하는 거에서 다변수 해석학과 위상수학을 비료로 해요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지막 이야기로 예를 얻느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 따르면 우리가 직선이랑 원이라는 기학적 대상 지금 토러스와 같은 것도 기학적 대상이잖아요 참여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거를 경우에 따라선 공간이라고 직관화했지만 그림으로서 추상화로서 실제로는 방정식으로 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 지금 프레임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신기하고 좋네 신기하고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별거 근데 또 누군가 까치하게 나왔나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뭐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관점을 얻었다고 좋다 이거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장점이 뭐가 있는데 라고 부르면 이런 방식으로 그 공간을 공간을 적분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관점으로는 뭐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냐면 공간을 방정식으로 쓰는 걸 가능할 겁니다 이 관점은 그래서 미분기아의 지난 번에 지난주의 관점에서는 공유를 토대로 해서 공간을 분류하고 그리고 공감들에 맞는 내적을 고름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예를 들어 응용 쪽에서 알고리즘 퍼포먼스에 영향을 다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들이 맞지만 지금 이 리만의 패러다임은 뭐를 만들어낸 얘기냐면 기학적 공간을 대수적으로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에서 뭐로 넘어가는 길이냐면 기학을 대수학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적어도 15강 노트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S2다 그런 기학적인 공간인 거에서는 생각의 방식에서 별 거부감이 없어질 거예요 뭐 그렇지 내적 있으면 그게 쉐입을 결정하고 오케이 근데 이거를 복소수 위에서 지금 하는 이 얘기들로 바꾸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을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적는 거를 가능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게 뭐를 연결하게 하냐면 대수학을 기학으로부터 오도록 하는 그 구체화를 확보하는 길목이 되어져요 자 오늘 얘기를 좀 그리고 이게 어떤 사실 19세기의 어떤 리만의 업적이고 그 다음 20세기 걸쳐서 뭘 한 거냐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로스앤디가 세르가 뭐냐면 리만은 기학을 가지고 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기학을 사실은 대수적인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이거란 거고 그로스앤디가 세르는 사실은 대수적인 방정식이 가르쳐주는 기학적 구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 등가적인 정보량에 대한 얘기다가 오늘날을 완성이 돼 있는 수학인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면 다음 것 같아요 리만은 공간에서 적분을 하되 그 적분을 복소수에서 FTC 리만 실체성은 결과적으로 FTC밖에 없어요 원배리법 FTC 만 써서 뭘 한 거냐면 적분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공간을 방정식으로 쓰는 법을 이것들은 리만의 복소수 시간에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FTC만 이해를 하면 물론 생각할 거는 열라 많아요 하나하나 중앙원의 트레이닝에 어떤 혼나는 것들도 많아서 처음 쓰자들도 다 한글같이 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따라올 수 있는 훈련들이에요 커밋먼트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게 지금 뭐를 지금 연결하냐면 지금 어떤 모티베이션을 보시면 좋겠냐면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린 거냐면 해석학 위상수학 대수학 다변수 해석학 기학 수론 어떤 이제 범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리만의 패러다임부터 연결이 되어지는 그 길목을 가르쳐준다는 뜻이고 이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 수학의 어떤 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늘 어떤 강조하는 해석 대수 위상 이것들이 왜 이 디테일들을 아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들을 제대로 감상하게끔 하는 디테일들이 그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학부수학은 해석 대수 위상이니까 중요한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리만 바로서 이 리만의 수학이 어떤 결에서 나오는지를 정말로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 수학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떤 보상을 얻게 되냐면 임의의 수학 공부들을 어떤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다는 보장 수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만약에 들어오면 한 차례 더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얘기까지 끝내면 될 것 같고 복수 해석 레코드들은 남아있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스터디를 하실 건 다 어떤 상황이실 거냐면 실제로 재미있어서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스터디로 하시길 뻔해요 혼자서는 못 하실 거예요 하다가 중도에 아마 그리고 제대로 소화해야 되는 지점들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시면서 하셔야지만 소화가 되는 정서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만의 복수에서 스터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게 컨택을 하시면 적절한 스터디를 만들어드리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저한테는 채널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순간 수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는 여전히 여기서 제가 낭만들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어떤 지식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만의 수학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각자들을 향해서 후세들을 향해서 펼쳐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낭만이라고 수학의 낭만이라는 게 뭔지 물론 리만의 수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너무나 깊은 것들이 녹아있어요 인생 삶에서 한 번쯤은 알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하실 말씀해 주시면 오늘 아주 일단은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다 감상 이전에 그 일단 그 부분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F는 적분을 못하는데 FDJ를 적분할 수 있다는 건 두 개가 다른 적분이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미에서 적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넓은 세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유클리드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내가 놀고 있었는데 사실 유클리드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처럼 좀 비슷한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그리고 왜 그 리만이 위대하다고 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비로소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적이기는 한데 그 리만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해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리만이란 이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가우스나 오일러 이런 수학자들에 비해서는 그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딱 1800년까지의 수학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수학자들이잖아요 리만도 그렇고 그로센틱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의 수학자들 수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벗어나는 순간 우린 수학을 다 실화해서 안 하니까 그래서 잘 안 유명할 뿐더러 리만은 그래도 리만 가설이라는 유명한 고유명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로센틱 같은 경우는 어디 나무 있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로센틱의 업적을 얘기하려면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그 업적을 전달을 해도 공감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이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예전에 봤으면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도 제가 몰랐겠지만 이제는 약간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입질론 만큼은 올라갔다는 느낌 그리고 오늘 얘기 포함해서 왜 그런 리만과 그로센틱이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이름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코멘트 있다면 네 저도 말씀드리면 우선은 뭐 레코드에도 레코딩이 되어 있겠지만 되게 뭐 약간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약간 이런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뭐 무지 그렇게까지 뭐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한 번에 놀라운 일이 아니라 수학의 한 분야를 자리 잡고 거기서 나온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들이 나온다는 게 참 그 흐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있는 분야랑 항상 겹쳐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통계물리를 만드신 분이 이제 볼츠만 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통계물리에 대한 볼츠만의 가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설에 대해서 전 전혀 공부 안 했을 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나 저희 연구실 선배가 이거 미친 생각이라고 이 생각을 한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에 다 맞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석사 1, 2년 차 때는 그런가 했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아 저 사람은 확실히 미친 사람이구나 우린 저 미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상상 하나 덕분에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게 뭔가 좀 겹쳐 보였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것들이 하나의 학문이 되고 그 학문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인류의 학문은 항상 이렇게 진보하는 건가 두 번째로는 참 인간은 어떻게든 문제를 하고 싶은 욕망에 째려진 괴물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학자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게을러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걸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냥 좀 괴물들에 모여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감상도 있고요 또 이걸 들어서 너무 좋은 게 사실 저는 이 스터디 여기 채널에 굉장히 많은 스터디들과 강의들이 있는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게 뭔지 좀 감이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단톡방에도 언급을 하거나 했을 때 뭐 그런 TDA라던가 혹은 뭐 그런 뭐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나오는 그런 열방정식 이런 것들 제가 하는 분야랑 겹쳐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수학적인 분야들의 제목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감이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좀 더 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들이구나 내가 뭘 좀 더 집중적으로 볼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감이 잡힌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그 대학 제가 이제 공부 같은 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와 미쳤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적이 몇 번씩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수리물리 수업 듣다가 그 사실 연희수에서 나오는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한 그 부분 들으면서 이제 비제로를 비제로를 맞았지만 그 수업을 듣지만 들을 때 막 심장이 뛰면서 와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랬었고 제가 전공한 이 통계물리 분야 공부할 때 뭐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무언가를 좀 느낀 것 같아서 굉장히 토요일 오전 시간이 전혀 안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공부의 니즈들 어떤 간헐적이지만 이제 어떤 남기실 때 저도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죠 그 컨시스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를 이제 어떤 축하세우는 정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어서 저는 웃기는 말인데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는 정말로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정해서 그냥 그 기준대로 언제나 말을 하고 살거든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청렴성이랑 좀 많이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냥 어떤 저는 어떻게 보면 꼰대죠 그냥 어떤 그 기준이 맞는지를 생각하고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한 그 기준은 어떻게 바뀌지 그렇게 보는데 수학에서 쇼컷을 얘기하면 제 개인의 의견이 제일 큰 제일 좋은 쇼컷이 리만의 수학에 대해서 직관을 가는 게 제일 쇼컷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토픽 스터디 약간 그거죠 어떤 저희가 입시대를 포함해가지고 수학 다 공부했죠 그리고 저희 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재미없고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도상들이 따로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정의나 이 대상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데 나한테 더 이상 매너리즘의 대상이고 재밌거나 더 나아가서 나한테 낭만의 대상이 아닐 때가 사실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힘든 게 근데 그것들을 불을 지피는 어떤 저한테는 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리만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거를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특히나 저는 실제로 대단한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하는 것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다는 얘기하고 제가 하는 게 노벨상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논문 하나 세상에 써서 올려도 썼어 누군가 읽어보겠지만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아주 평범한 그거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신승례가 되는 게 저는 그 의미들을 보거든요 물론 어떤 비판도 받고 실제로 부족하고 다 맞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냐면 낭만을 이거는 어떤 결심을 한다랑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컴멘트가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뭔가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는 거에서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콘텐츠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리만의 수학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수학들에 대해서 직관을 가진 다음에 지금 어떤 통계물리랑 연결하시고자 하는 것들로 가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의 바람 바람인데 그 약간 이제 그 네 그 주파수를 좀 어떤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면 같이 좀 대화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게 더 수학을 공부하는 혹은 그걸 가지고 재미를 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그런 어떤 지식도 없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여기서 낭만을 많이 느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오히려 오히려 커리어적으로 힘들 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약간 어떤 정서가 되냐면 약간 그런 거죠 그 어떤 10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음악자가 있겠고 어떤 한 명의 어떤 그냥 시덥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어떤 그 이제 인디 음악가가 있어서 한 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하는 태도가 그렇다고 시덥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이 얘기들을 남기는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남기는 남기는 정서이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떤 후세대들이 그 레코드 보시는 분을 포함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낭만이 있거든요 그냥 이유는 그거예요 단순히 물론 수학이 이것만 낭만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많은 무제함들이 많이 이제 매곡들을 주겠지만 생각들 합니다 네 혹시 또 더 할인하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저는 질문 좀 그러니까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1이라는 어떤 상수함수를 dz로 아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0부터 z1까지라는 복수수로 1이라는 피적분 함수를 dz로 적분한다면은 그럼 이제 값이 z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테그랄 0부터 z1 대 1을 적분하는데 dz를 미분 형식으로 보면은 그게 값이 똑같은 건가요? 해석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뭐의 문제냐면요 미분 형식의 정의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공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표현과 사실 정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벡터장이 정의 예를 들어 벡터 스페이스에 벡터가 있다는 것과 벡터를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다는 거랑 두 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어떤 걸 슬쩍 섞는 거냐면 표현 자체에서 사실 존재성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존재성을 얘기하는 정의가 따로 있고 이거를 만약에 기절을 가지고 풀었으면 풀었는 게 따로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컨시선시를 느끼시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혼동하도록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보면 단순히 해결이 되는 문제로 지금 사실 하신 표현은 로컬 익스프레션이요 근데 반면에 사실 이 표현 자체에서 베이시스를 사실 이미 잡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글로벌한 대상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의들을 맞춰보면 지금 느끼시는 그런 인컨시스턴스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로컬 표현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가 글로벌로는 사실 확장이 안 돼요 그냥 로컬하게는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냥 그럴 뿐이에요 단순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정의들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그냥 음미하면 당연한 게 되는 그냥 그 정도 정서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어떤 방향성 정도에서 보시면 저 보시길 개인적으로 권해요 아직 이제 학부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부들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보시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트레이닝들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모티베이션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미분형식 적분은 그냥 뭔지 들여다보면 그냥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여러 정의들을 거쳐요 쉽지 않다는 건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는 위상수학에서 파티션 유니티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정의 그러니까 기대선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다 뜯어봐야 되는 여러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중요한 과정인데 근데 이제 그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 베이스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건 벡터 자체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는 그냥 오케이가 되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선에서 어떤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레코드는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